인터페이스가 뭔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이미 우리 수업은 충분히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어렵고 대신에 이해하면 기분 좋은 개념 하나만 보고 갑시다 다형성, 영어로는 폴리몰피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갖게 하는 것이 다형성 이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가실 겁니다 이런 코드를 봐야지 되니까 우리 코드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리얼 칼은 Calculable, Printable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즉 여기 있는 이 C는 리얼 칼의 인스턴스를 가리키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리얼 칼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은 이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Calculab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제 C는 Calculable로서 동작합니다 Calculable은 sum이라는 메소드와 pi라고 하는 변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printable에 있는 print라는 메소드는 Calculable에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즉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리얼 칼은 프린터블도 구현하고 있죠 그러면 프린터블을 C의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하면 이제 C는 프린터블로서 동작합니다 그러면 print는 접근 가능하지만 sum과 pi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얻다 쓰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죠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쓸 때 기능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게 좋은가요? 안 좋죠 기능이 많으면 자유도가 높은 거지만 그걸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원해요?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딱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 리얼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여기 메소드가 두 개밖에 없지만 얘가 막 메소드가 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리얼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너무 복잡하겠죠? 배워야 될 조작 장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때 우리가 기능을 감출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리얼 칼이 이 변수에서는 프린터블로 써 사용된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프린터블에 해당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와 변수는 감춰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리얼 칼이라는 것을 우리의 관심사에 집중해서 최소한의 학습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리얼 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기능만 이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클래스 예를 들면 어드밴스드 프린트 라고 하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는 딱 프린터블에 집중된 클래스예요 딱 지워버리고 그럼 썸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드밴스드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리얼 칼과는 기능의 수가 다르죠 더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리얼 칼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어드밴스드 프린트라는 클래스를 탁 갖다 놔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동작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곳에 오는 클래스의 종류를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정하면 여기에는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즉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치워버리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수 이름 앞에다가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의미이고 이렇게 어떠한 클래스가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원래 어려운 얘기고 이해 못한다고 뒤에 꼭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형성은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끈, Arsenal, align Hakk,s, Stable,arm Award 5cm, 남편, Paradigm A, MS, immun, Sheen, Giant, Paradigm 60rr, implementation, Alaska, Transform 1,000, mind hungry, liebe?, 아멘